그때요 도련님과 춘향이가 만난 지 엊그제인 듯하나 하루 이틀 5, 6일이 넘어가니 사랑가로 한번 놀아 보건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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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리 오너라 업고 놀아도 내 사랑아 니가 무엇을 보드랬느냐 둥글둥글 수박 문 봉지 내뜨리고 강릉 백청을 다르르르르르 부어신는 밟아버리고 붉은 저 업붙붙한 간진수록 먹으랬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랬느냐 강릉 지지로 지거니 왜까지 탄천해버렸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지금 톨톨히 살고 작은 이 도령서는 그 버렸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업태를 보자 하장하장 걸어라 걷는 태들 보자 빵꾸두서 나 윗소를 보자 이에 춘향아 내가 여태 너를 업고 놀았으니 너도 나를 좀 업어다오 아이고 도련님도 참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 어쩌보요 내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 달래드냐 그저 내 양파를 네 어깨 위에 업고 너 다니는 대로 질렁끼끔 따라다니면 그 안에 재미진 일이 참 많지야 둥둥둥 내랑굿 오호 둥둥 내랑굿 둥둥둥 오호 둥둥 내랑굿 도련집을 업고 놀니 졸호자가 절로 나 토용 자자 드물 안 함 다만 통저비 졸시오 소사함 통저비 졸시오 통저비 졸시오 도련집을 업고 놀니 뚱뚱뚱한 허둥뚱 내 사랑